자 안녕하세요 진하인 입니다 자 오늘 좀 바빠졌어요 갑자기 그 서브컴이 맛이 가 가지고 오늘 오더 듣기가 좀 애매하겠네요 메인오더 밖에 못 들을 것 같아요 혹시 몰라서 중간에 다른 분들이 오더 낼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 따라서 오늘 좀 말을 자제하고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 생세하게 들려 드리도록 할게요 어디보자 아따 갑자기 그러냐 이거 자 오늘 저희 들어가는 거점이 대패 전진기지 입니다 자 여기 그 가로로 긴 지역 여기 플로리 마을이 되요 여기가 플로리이지 죄송합니다 플로리가 부부율롱장 둘 다 안전지대라서 어디에든지 간에 안전지대에 가까워요 보통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죠 대부분 성체가 4개네요 전에 점령하고 있는데 와트 길드고 지금 제가 그 길어 온 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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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가지고 어떤 정보가 있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일단 뭐 없는대로 갑시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오더 전메 대장님 그리고 라핏 부대님 두 분만 틀어놓을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서브컴이 맛이 가가지고 갑자기 방을 켜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그 듣기에는 그 깃발 길드가 있답니다 깃발 길드랑 같이 다른 두 곳이 어디든지 밀어내고 나서 일대를 한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다고 해요 일단 상황은 그렇습니다 오늘 렉이 좀 심하네요 정차를 하시는 분들 정차를 하면은 바로 느낌표 앞에 붙이셔서 전체한테 알려주세요 자 이제 곧 들어가죠 9시 아 이거 뭔일이래 시작부터 불안한데 곧 시작합니다 억지 않엽다 아 이거 갑자기 아쉬워 이쪽 안에 많이 짓거든요? 여기가 구조물이 암호하기가 참 좋아서 아 여기 없네 여기 하나 있죠 뾰룸? 오케이 오케이 여기 하나 방금 뾰룸 길드야 하는데? 하나 찾았다 자 코끼리 사육수 돌려달래요 자비용수? 자비용수? 자비용수 D-O-A에요? 형기 썼잖아 뾰룸 밖에 안 썼어요 자 그럼 뾰룸하고 자 뾰룸 간답니다 자 D-O-A가 있대요 그 유다인가? D-O-A가 뾰룸 앞으로 이동중 일로 모이세요 일로 자 뾰룸 잠깐 찍어놓고 이거 마을보로 하면 돼요 마을본 앞에 저 앞에 저 천천히 천천히 어 부시하고 와 부시하고 와 여기 오는 거 부시하고 그냥 핑 쪽으로 다 오세요 아 뾰룸 찍고 있어요 오케이 어이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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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기서 뭉쳐도 온다죠? 에이구 아 여기 확 지연 봐라 천천히 이동 천천히 이동 자 여기 앞이에요 이제 퓽퓽퓽퓽퓽 자 유다이 맞네요 유다이 갑시다 보형준비 여기 보형준비 해줘 보형 자 오늘 보형을 좀 나눴을텐데요 저희가 오늘 이넬증 아 위자체중이 늘었어요 두가 자 후에 여기에 호테라이 에이구 에이구 벯에 우 소 으 전염병원 자 피니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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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들 라인 비고 자이들 라인 비고 자이들 라인 비고 자 갑갑 빠졌다가 라인 정리 너 불태 안졌어? 여기가 말 말에 가까워서 불태가 없어도 되긴 되는데 있는게 무조건 낫죠 불태는 어떤 전장이든 간에 양쪽 공을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오랜만에 메인으로 라피프 전장이 계셔서 아마 뉴허와 글랩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전기 한번만 하고 갈게요. 뒷발 던져요. 뒷발 던져요. 뒷발 던져요. 100km 질막. 오케이. 다시 들어갈게요. 자, 사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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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뒷발까지 30초. 사는다. 30초. 자, 뒷발에 뛰어가야 돼. 자, 이거 다 발이. 뒷발하면서 밀어주세요. 자, 뒷발. 자, 뒷발. 자, 뒷발. 자, 오른쪽. 자, 발이 다 뚫렸어요. 다. 저, 가위 먹으세요. 자, 뒷발. 앞에 밤밭에 빕이니까 들어오는 애들만 잘 잘라주세요. 라고 하죠. 둘, 둘, 셋, 셋, 셋 자, 여기 보여. 자, 여기 보여. 자, 여기 보여. 이게 방 세시면 병이 이렇게 좋은데 공세세는 좀 위험해요. 타이밍을 맞추다가 공 못하고 뒤로 쓰러질 수도 있어요. 우리 이중 모여. 오케이. 자, 3조 2변에 많아요. 3조 2변에 많아요. 아직 팝탑 살았게. 천재형 여기 파란탑 좀요. 천재형이랑 펜터들이랑. 눈도 너 이쪽 위자체 풀고 봐. 천재형이랑 펜터들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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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터들이 하네요. 저 반대편 화탉은 방 세 끈단다. 뒤로 칼타카봅을 봅시다. 도라사우스에 있으니까. 하탑 조금만 자 니네 한쪽 고용이에요 고용불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50초 나라인경 50초 그러면 30초 고용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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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쪽 뒤에서 살짝 펼게요 자 여기 확인 다 끝났죠 건너편 건너편 이쪽 쪽 쪽 쪽 쪽 쪽 쪽 쪽 쪽 내려보세요 저희 고용 받고 한번 들어갈게요 다른 쪽 고용 받을게요 두번째 중앙동원 뒤에서 흔들어 드릴게요 울산중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안 보여 좋습니다 힘틱똥 OK 계속 하나 OK 아직도 모용 필요 없으니깐 희하게 싸우게 방탄소년단은 저 지금 다리에 붙어 싸운거에요 자 화면 상취해서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둘 컷 살아남은 무적시간이기 때문에 안까지 때리는거죠 전방에 당하고 싶어하므로 버티면 되요 흑정룡 흑정룡 25% 구할만해요 조영슬 한번 이만 30초 흑정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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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우단히 상취로 이동할게요 유단히 상취로 이동할게요 유단히 상취로 이동할게요 유단히 상취로 이동할게요 여기여기, 오케이. 우리가 날아갑십시오.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나아있네. 죽을뻔 있다. 죽는다. 뭐했냐? 말하고 교감이 됐구나. 자, 깃발 좀 찍어놓읍시다. 가까이 있네.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서로 피해가 없기 때문에. 기다려봐. 손을 제가 올려줄게. 자, 우리 위로가 좁아요. 바로만 죽으면 저기가 유리합니다. 미조모형, 미조모형. 자, 여기서 모였습니다. 저 앞에 바리팀표있죠? 네, 오른쪽에. 위리해. 자, 방대편 안에 있는 화약만 좀 들어줄게요. 퀵이 찍고 있어요. 탄노가 그런애들 잡아버려. 잡아야돼. 어우, 뭐야. 자, 방팩스, 방팩스 성찰으로. 방팩스 성찰으로. 타이거님, 유토한테 나이 잡으시는데요. 여기 여기 파인탈 하나있어요 자 실력 좀 빼고 좀 합시다 오빠 또 기록빼 기록빼 자 애들 당체인거야 기록빼 정기 한번 할게요 1초 40초 30초 2초 보형있죠 2초 30초 오케이 리딩형님 수지고 여기 길목 좁아요 들어갈때 조금 합계거든요 자 보형 리딩형님 보형 1초 2초 3초 2초 4초 2초 3초 아 이게 정시람이야. 자, 해 해둘자, 해 해 해. 어? 이른명이 보여 못해. 왜? 왜 썼도 쳤? 썼어야 돼, 지금? 자, 그냥 보람, 끌 보람에 힘을 쳐도 돼요. 왜 이리와 ㅋㅋ also 계속 Of ok i 스타를 쬐주면은 스타를 오더 줄일게요 자 소비조 아나야 아이안을 터뜨려 자 너무 안으로 귓발리 들어가지 마세요 안으로 귓발리 들어가지 마세요 자 뒷발 부활 뒷발 정리 대면이 들어갔어요 아 땅땅님 대보고 뒷발 각종 쬐주세요 자 잠깐 소방기 아래쪽 귓발리 있어서에요 저희 수비에요 자 일단 프리하게 싸우게요 자 우리 응용체 집결이래요 우리 막아줘요?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형님 자 저희 형제 집결 끝나고 있네요 뒷발이나 안 부딪히는 선에서 도끼 있는 분들 방탭분들만 도끼 들어주세요 자 수비 없대요 자 2부대 수비조로 2부대 수비조로 2부대 수비조로 2부대 수비조로 자 2부대 간다고 하죠 자 90퍼 2부 2부 1부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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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부 2부 3부 2부 2부 저거 잠깐 찾아봅시다 자 버프만 합시다 어 이거 80%인데? 저 지금 제가 쓰는 범이라서 깃발이 많이 쳐지니까 여기를 워낙 입고가 좁아가지고 야 보여 자 버터씨 어때요? 그 힘 돌려주세요 다리 다리 좀 깨린거 같은데? 자 많이 끝났죠 자 2호의 끝 자 뺄게요 뺄게요 어쨌든 빨리 갑시다 아니야 지금 기다려봐 정비가 필요 우리가 필요하면 우리 성채 필요하면 어디로 가요 성채 안하면 성채 빨리 수리해 같이 자 성채 와서 수리한다고 하죠 저 잠깐 끊었다가 이제 시작하면 갈게요 저희가 아까 그 유다이 길드에 집결을 맞아가지고 좀 내려간게 있어요 자 25분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25분 그 피해가지고 합류가 합류가 안 돼있어 합류가 빠르게 합류가 합류하대 합류 자 뒤에 뒤에 흰점 하나 있고 지하님도 라이브 좀 따라다녀주세요 모델이 나오잖아요 아 그리고 불태 완공되면 좀 알려줘 하나는 찾았는데 성채 주변에 좀 많아요 공격 가주세요 아이도 호미형이야 후비쪽에 이 사람들이 공격 가주세요 이 정도면 죽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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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분이에요 25분이에요 천천히 올라갈게요 천천히 올라갈게요 네 공격하면 돼요 자 25분이죠 시작했어요 자 1조 5 0 7분이래 5 5 5 6 다 3 아 뭐야. 이제 함정이 많기 때문에 고용 써야되요. 아 함정 진짜 길다. 자 뭐야. 고용 써야만요 고용 써. 자 니타운드 보여주세요. 니틴이 형 바로 보여. 니틴이 형 바로 보여. 니틴이 형 바로 보여. 파타. 파타 아까 뒤집이 계신데. 파타 꼬세요. 자 진화인 형 보여. 나 억다구쿨 한건데. 자 이거 삽박 필승이라서 최대한 내려옵시다. 얘 가깝긴 한데. 자 화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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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화탑 보고 또 같이 맞자. 자 화탑 깨. 자 화탑 꺼. 자 화탑 꺼. 자 화탑 꺼. 자 신규전 같이 가고. 자 화탑 꺼. 자 배pl이 잎이 공격 가능. 자 화탑 꺼. 자 화탑 꺼. 자 신규전 같이 가고. 자 기본 보험 보는 부분. 자 몸이라고. 자 저희가 이제 90% 거의 피. 비슷한 것 같아요 자 킬 한번 돌려주세요 나오는 거거든요 이쪽 바디에 붙읍시다 앞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살짝 뒤로 살짝 뒤로 살짝 뒤로 나아가기 힘드니까 그냥 있읍시다 선녀도 있구나 가까워 지금까지 뒤로 백 백 뭐 더 많아 좀 확인 좀 봐주세요 네 자 우리 성체에 도끼 침대 갑니다 자 여기 같이 오케이 이거 보형 쓰려면 내일 가야되요 BTS에서 가압점 어 어 쏘르별이네 쏘르별이구나 별이 아니고 자 2부대 수비한답니다 좀 더 쳐볼게요 카카만 하세요 자 우르르 사령하면 보형을 쓰시다 하이버 형님, 골델 형님만 카카만 부탁드릴게요 나머지는 성체에 체치 보내주세요 자 킬 힐 들어왔어요 힐 들어왔어요 계속 치세요 자 부활 2명 부활 자 상대방들 안오는거 같아요 지금 70% 좀 유리하지 아직은 로그 보니까 아마 한 번에 사냥할거 같아요 자 아프다 아프다 잠깐 빠졌다 왼피에 빠졌다가 자 도핑 다시 하고 다시 한번쯤 다시 한번쯤 다시 한번쯤 다시 한번쯤 다시 한번쯤 살아나죠. 살아나죠. 자, 모여. 여긴 안 살아네. 이제 살아나야 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잘 되겠어요. 자, 힐 힐. 여기서 한번 날아주는 게 있어요. 알람이 있을 때 연한 집번이네. 아, 나 정리 안 돼. 다 이쪽으로. 안 돼. 힐 없어. 죽겠다. 난 이미 힐 없어. 오케이, 오케이. 아, 네. 저 지금. 힐을이죠. 안 돼. 힐 없어. 죽겠다. 나 여기 일이 없었어요. 저 지금 피뻥 쓴다고 하죠? 자 엘리 가도 될 것 같은데 괜찮아. 오케이. 자 피폴 들어왔어요. 자 갑시다. 자 보형 20초. 자 다 지켜서 들어가죠? 자 지금 누가 보형 썼대죠? 자 힐 넣읍시다. 자 보형 있고. 자 보형 한 번 더 있죠? 쟤 나중에 씁시다. 제가 저 맥불을 안 쓰기 때문에. 원래 한 때는 잘 안 아니다. 자 이거 보형. 형체 안으로 다 들어오세요. 다 들어오네요. 형체 안으로 비행기 가세요. 다 들어오세요. 내가 단체 구할 노리는 데 그냥 빌면 돼요. 박이 능지. 박이 능지. 악어 성질 뿌리대. 우리도 뿌리대. 우리도 뿌리대. 우리도 뿌리대. 당체를 제외하고 이 분들도 다 도끼도 돼요. 흐ooo 혀MP Speedy 흐이 물을 넣어볼게요. 곱기만 살아있으면 그냥 끊어요. 곱기만 살아남는거죠? 곱기만 살아남을게요. 곱기만 살아남는게 잘 생겨요. 곱기만 살아있으면 그냥 끊어요. 자 오늘은 역시 메인오더가 있었기 때문에 오더가 한명이면 공방에 같이 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공격오더는 방세지 필수구요 본인이 죽으면 안되니까 수비오더는 본인이 죽은 다음에 관전해서 오덜이 되요 그래서 오늘은 간만에 오더가 따로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위자치가 좀 늘었기 때문에 고용을 좀 나눠서 써왔어요 기존에는 몇명 안되가지고 그냥 다같이 썼는데 야 불 마라 자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요즘에 검자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거래소 때문에 거래소가 언제나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거래소가 안나오다 하더라도 60이 찍으면은 다시 원래대로 패턴 돌아갈 것 같아요 요즘 하루종일 손에서 돌리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주 수요일정도에 찍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수요일날 거래소가 나오길 빌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